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포조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십자가상의 여섯 번째 말씀 완성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십자가상의 말씀 몇 번째까지 배웠어요? 다섯 번째까지 말씀을 배웠죠 계속 주일날만 우리가 십자가상의 말씀을 배웠는데 또 다음 주가 보니까 종료주일이고 그 다음 주가 부활절이더라고요 벌써 사순절도 거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말씀까지 했는데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두 말씀이 남았는데 주일날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목요일에 뵙대 구속사실 상고는 잠깐 멈추고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십자가상의 말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말씀 증거함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 우리 한 번 더 첫 번째 말씀부터 배운 거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복습 한 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였어요?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그렇죠,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러셨죠 용소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십자가죠 세 번째 말씀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셨죠 이것은 효도의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을 번역하면 뭐였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고난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섯 번째 말씀 뭐였습니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은 생수의 십자가죠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여섯 번째 말씀 십자가상의 여섯 번째 말씀 뭡니까? 다 이루었다 이것은 완성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경륜을 깨닫고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대주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선언이다 오늘 말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은 헬라어로 텔레오라고 합니다 그 뜻은 완성하다 성취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법적으로 완료수동형이 쓰였다는 거예요 완료수동형 그래서 수동형은 뭐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잖아요 완성되는 것이고 완료수동형이니까 그래서 NASB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을 It is finished It is finished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 이루었다 이렇게 보면 I have finished 라고 할 만도 하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It is finished 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뭘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이루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이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거예요 수동형이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십자화상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평생의 생애가 그랬잖아요 십자화까지 운명하시는 그 직전까지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을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낼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뭘 해도 내가 했다 나만 알고 누가 할 사람이 있냐 그걸 내 자신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때 바벨탑을 이렇게 짓지 못하도록 흩으신 사건이 있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창세기 11장에 남아있죠 그것은 우리 죄악된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내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꼴을 보시기 싫어서 흩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사절에 남아있죠 또 말하되 자 성과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민의 흩어짐을 여러분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은 뭡니까? 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영광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죄악된 인간들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가 혼잡하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했습니다 야 나무 좀 갖고 와 그럼 여기서 무슨 세면을 가지고 오고 망치 갖고 와 그러면 톱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그러면 말이 안 통하는데 어떻게 공사가 진행이 안 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그 바벨탈 짓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온 지민을 헛드셨다 그랬죠 더 이상 짓지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어 공부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왜 힘들겠어요? 왜 우리가 영어 공부를 해야 합니까? 그때 당시 바벨탈 사건 때 그때 당시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가지고 그때 우리 영광을 우리가 드러내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이 다 똑같아요 그럼 영어 공부할 필요가 없죠 다 통하니까 근데 그때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영어, 프랑스어, 한국어, 독일어 여러 가지 언어를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도 살아남기 위해서 영어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다 자업자득인 거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악된 우리 영광을 드러내려는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죠 예수님께서는 운명하시기 직전까지 자신은 가리우시고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시며 사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오직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만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이잖아요 그때 종료주일이 입성하실 때잖아요 입성하신 후에 헬라인이 찾아왔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왔는데 이때도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늘 예수님의 마음가운데는 아버지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것이 몸에 뱅글 또한 예수님께서 다락방 강화 아시죠? 이 다락방 강화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걸 가르칠 때에도 그때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나와 있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님이 당장 시행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또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하나님이시면 동시에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시행까지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자신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보여주시는 거죠 이는 그 이유는 이렇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성자 예수님 성자 예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해서 내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시행하겠다 그 말씀이죠 여기서도 아버지의 영광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버지의 영광만을 위해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니까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삶이 과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십 년 동안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제도적이 된 열매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있죠 전두의 열매가 있죠 입술에 열매가 있죠 너희 열매 맺힐 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사순절 지나면서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는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는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저의 여러분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범받아서 우리의 남은 생에는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믿음의 산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의 성취를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말씀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요한봉 19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 우리가 지난 주일날에 우리 본문 말씀이죠 여기 보면 예수님 십자가 이상에서 다섯 번째 하신 말씀과 여섯 번째 하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의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셨죠 이게 다섯 번째 말씀이죠 여기 보면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하사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고 또한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지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셨다 다 이루었다 이게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으로 응하게 하셨을 때 이 응하게라는 단어하고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은 이 어근이 같아요 이 응악이라는 단어는 헬라우로 텔레이오 라고 하죠 텔레이오 뜻이 완성하다 성취하다 다 이루었다도 마찬가지로 텔레오라고 합니다 어근이 같다는 거죠 뜻이 똑같아요 완성하다 성취하다 같은 어근에서 났다는 거예요 이웃은 무엇을 말씀하니까 이 말씀은 성경으로 성취하게 하셨다는 것이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셨다는 말씀이고 이 다섯 번째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성경으로 응하게 하셨다 성경으로 성취하게 하시기 위해서 다 이루었다 아니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고 여섯 번째 말씀 오늘 말씀도 다 이루었다 이 말씀도 성경을 성취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을 성취하는 말씀으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로 예수님의 삶은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십자가 상에서 완성되었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 몇 가지만 돌아봐도 몇 가지만 돌아봐도 예수님의 삶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시는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고난주간 때 성만찬 하셨잖아요 이 성만찬을 하실 때 떡을 떼셨습니다 이 떡을 떼신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 떡을 떼실 때 이 가로뉴다를 가로뉴다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것인가를 보여주신 거죠 여기 보면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떡을 주는데 이 떡을 받는 자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주민은 받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라는 것 응하게 하는 것 라는 말씀입니다 발꿈치를 들어왔다는 것은 배신했음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10편 41편 9절에 이 말씀이 예언되었죠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됐잖아요 응했잖아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누구예요? 가른 유다를 말씀합니다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한 거죠 또한 남자의 부끄러움을 다 남자의 부끄러움을 다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말씀이 먼저는 겉옷이죠 겉옷을 취한 거예요 그래서 네 귓에 나누었습니다 귓이라는 것은 여러분 파트를 의미합니다 네 부분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한 귓씩 한 부분씩 나눠가진 거예요 그걸로 그치지 않고 속옷까지 취했다는 거예요 예언한 대로 10편 22편의 예언한 대로 속옷까지 취해서 나누려고 했더니 이 속옷은 어떻게 됐어요? 통으로 돼 있는 거예요 호지 아니야 혼다는 것은 이렇게 박음질이 없이 통으로 됐다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그래서 군병들이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법자 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10편 22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이 구속사 우리 세계사 세계사가 다 구속사죠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예정 가운데에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제비법자 하니 이는 성경에 저희가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법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 긍에도 그대로 응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상에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다섯 번째 말씀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내가 목마르다 이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고 그랬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했다 그렇다면 성경이 어디 부분을 응하게 했을까요 10편 69편 21절과 10편 22편 15절 말씀은 응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0편 69편 21절에 보니까 저희가 쓸개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갈아할 때 초로 마시오 싸우니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배웠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못 받기 바로 직전에 쓸개탄 포조주를 줬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고분고분하게 못 받기 위해서 그런데 받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갈아할 때에 초로 마셨다 여러분 이렇게 다 주고 가는데 얼마나 잔인합니까 갈아할 때에 신초를 신식초를 주는데 그걸 어떻게 마십니까 여러분 이 신포도주를 언제 예수님께 먹이려고 했어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사이에 한 번 그렸고 또한 다섯 번째 말씀 여섯 번째 말씀 사이에 그렸다고 우리가 배웠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한 10편 22편 15절에도 보면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굉장히 기진맥진 상태죠 내 혀가 이틀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사망의 진토에 두셨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목이 마르면 이 혀가 이틀 잇몸 잇몸에 딱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아예 목이 갈증이 그게 달하니까 달라붙어버린 거예요 오늘 말씀을 예언한 거죠 이 이틀에 붙었다는 것은 이 몸과 마음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갈증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이 말씀 응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내가 지난주에 배운 거죠 내가 목마르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경과 자신의 관계를 두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모든 성경이 바로 내 자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증거하는 모든 말씀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응했다 나를 증거하는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지면 다 응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누구에 대하여?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4절에도 보니까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어떻게 해야 하리라? 이루어져야 하리라 다 응한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기록한 성경 말씀이 다 응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한 장사지된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살 만해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다 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성경 밖을 밖에서는 말씀도 안 하시고 행하시지도 안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성경 말씀을 성취시키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라오키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오직 말씀을 성취시키는 믿음의 생애가 믿음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다 귀한 예배를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빠짐없이 잘 드릴 때 말씀을 성취시키는 성경을 성취시키는 귀한 초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대지로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철저하게 대속의 완성을 나타내는 선언입니다 철저하게 대속의 완성을 나타내는 선언이다 여러분 대속이 뭡니까 대신 구속하다는 거죠 대신 구속하다 구원과 구속과 비슷한 말씀인데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구원하는 것이고 구속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하는 거죠 바로 십자가의 대속이죠 십자가의 대가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구속인 거고 대속은 한글름도 나아가서 대가를 치르고 구원하시는데 대신 구속하셨다는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다 비슷비슷한 말씀인데 약간의 어감의 차이가 있고 뉘앙스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헬라구 원문에 보면 It is finished 그것이 이루어졌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그것이라는 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속사역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대속사역이 이루어졌다 라는 걸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회에서 이루어졌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죠 대속사역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자신을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이 말씀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나와있죠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성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내가 죽어져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서 모든 사람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성기게 성기로 왔다 내가 대접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내가 목숨까지 죽기까지 하면서 여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내가 왔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대속을 이루는 길은 바로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최후 만찬에서 고난주간 때 예수님의 피는 언약의 피인데 많은 사람을 위해 대속을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봉 26장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나눠주면서 이 잔이 나의 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우리가 기념하는 거죠 성찬식 때 이것을 기념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라 살과 피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또한 콜로스에서 1장 14절을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속물로 돌아가신 우리가 죄사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대속사역을 마침내 십자가상에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다 이루었다 대속사역을 다 이루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 대속의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먼저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없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 더 이상 우리에게 죄는 없다는 거죠 히브리스 9장 1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화제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원죄 자범 원죄 유전체 자범죄 과거 현재 미래 끝까지 완전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의 계속사역은 우리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다 히브리스 9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약대는 구약제사는 매일매일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래야 죄가 없어지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후로는 당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대 태어나지 않고 지금 예수님 이후로 태어난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제사가 쉽습니까 매번 제사 때만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고 그 대속사역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제사 드리는 게 여러분 말이 구약시대 때 내 얘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제사 드리는 법이 너무너무 힘들고 까다롭고 복잡하고 보통 정성 아니면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시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는 것 그리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길이오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운명하실 때 어떻게 성수 휘장이 잘 아시는 대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단번에 이렇게 찢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지심으로 그 생소 휘장이 찢어진 것을 보여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과 일문일답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은혜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특권이요 큰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우리가 복에 겨워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특권까지 있는데도 우리가 나아가지 않잖아요 예수님께 길을 열어주시는데도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 어떤 죄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망의 세력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을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객해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그 사랑이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자꾸 죄질려고 그러고 하나님 떠나려고 그러고 그래도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가 붙잡아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죄짓지 않게 해주시고 회객해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보니 보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례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사랑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의 재림으로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최종적인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속사에 보면은 다 이루는 역사가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크게 세 번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는 역사 그 첫 번째가 창조의 이룸이죠 창조 때 다 이루는 역사가 있었죠 창세기 2장 1절에 보니까 천주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다 이루니라 이 말씀은 칼라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성추하다 완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강조 수동형이 쓰였습니다 수동형이 아까도 수동형이 이것은 누구의 의해서라는 거죠 근데 강조형이 그래서 이 말씀은 완전 절대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강조한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두 번째로 이룸은 이루는 역사가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 십자가상의 이룸이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그랬죠 십자가상에 이루셨죠 이 말씀은 대속사역의 완성이요 성경 말씀 성취의 완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 배운 거죠 또한 세 번째로 이루는 역사는 회복과 완성의 이룸입니다 회복과 완성의 이룸입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이 제림하심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개시록 21장 6절에 보니 개시록 21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갑없이 줄이니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루었도다 말씀하고 있죠 이루었다 이루었도다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기노만이라고 하는데 완전히 끝났다 또는 최종적인 완성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이제는 끝났다는 거죠 완료형이 쓰인 거예요 여기는 완전히 완료형 더 이상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없고 완전히 끝났다는 거죠 어떻게 하므로요 예수님께서 제림하심으로 제림하심으로 구속사가 완전히 종료되는 거예요 구속사가 완성이 되는 거죠 더 이상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만이 이렇게 구속사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까 나와 있는 게시옥 21장 6절에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시오 또한 처음과 나중이시오 시작과 마침이시기 때문입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뭡니까 게시록이 기록된 당시 언어가 바로 헬라어잖아요 헬라어 첫 단어가 바로 알파벳 가운데 첫 알파벳이 알파예요 그리고 마지막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0으로 따지면 A부터 Z까지죠 알파와 오미가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시고 시작과 마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하시니가 반드시 마치신다는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가시멸유관을 쓰시고 양송양발이 양송양발이 못에 박히시고 온몸이 피투성이셨습니다 살이 한 군데도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달리신 분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실 때 과연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야야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자기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데 뭘 다 이루었다고 참 웃기는 소리 하고 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비웃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그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최종적인 완성을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오늘 우리 늘푸름교회 산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구속경륜이 성취되고 전세계 열방이 춤을 추며 달려오는 그날까지 이 구속사의 말씀은 날마다 전진하며 날마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많이 힘들고 지치고 또한 어려울지라도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의 결국을 선한 결국으로 다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의 상의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우리의 대속을 완성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만만 감사함을 드려옵나이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까지도 이미 다 이루어 주신 믿습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를 선한 결국을 우리가 얻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권한받으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늘 감사하면서 위로받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바치는 손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목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신 줄 믿고 감사드려오며 고록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